워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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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지성의 아름다운 수다지던 그 사원 파도 속에서 눈뻑 빠져버렸던 그대 속속은 자리는 복숭아처럼 젖 젖했었대 넌 괜찮아 이번에도 내 눈은 넘어와 왜 말할까 이만 될 때 넌 괜찮아 이번에는 주의가 아니라 그 맘은 너무 흘러나 으악 ㅋㅋㅋ 넌 괜찮아 이리와이 이리와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